아이고 바빠서 가게가 엉망이 됐네 다른 고객님 오시기 전에 얼른 매장 정리부터 해야겠다 조금씩 헌하는 강아지 한 달콤한 아래에 eins장 Evan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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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Baum, 연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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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동제 suppose 콩, 고기를 고기, 고기를 고기, 고기에 더 생긴 고기가 많 питани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문 원하신다고요? 네 지금 예약 손님이 없어서 바로 방문해주시면 메이크업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상담은 샵에 오시면 같이 진행해드릴게요. 네 그럼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 오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춥죠? 맞아요. 요새 감기가 굉장히 세다고 들었어요. 요새 고객님들 중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받고 싶으신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그전에 음료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준비해드리려고 해요. 커피 메뉴는 아무거나 다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샵에 커피 머신을 하나 구비해두었거든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커피 어떠세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따뜻한 커피 한잔 내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슬픈 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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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달달하게 드시는거 좋아하시면 설탕 조금 넣어드릴까요? 두스푼정도 넣어드릴게요. 두스푼정도 넣어드릴게요. 두스푼정도 넣어드릴게요. 두스푼정도 넣어드릴게요. 자 따뜻한 아메리카노 완성됐습니다. 추운날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을텐데 따뜻한 커피로 몸좀 녹이세요. 자 여기요. 커피는 언제든지 드실수있도록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어떤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받고싶으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건데요. 저희 메이크업샵에서는 이렇게 웜톤 그리고 쿨톤으로 나누어서 어울리는 화장을 해드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고객님이 어떤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받고싶으신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메이크업을 진행할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요새는 살짝 러블리한 느낌보다도 내추럴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많이 받으세요. 고객님도 이렇게 쇄골쪽에 멋있는 나투가 있으니까 약간 시크한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딱 그런 느낌으로 원하셨다고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은 살짝 시크한 느낌으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평소에 쿨톤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네 왜냐면 눈동자 색깔도 이렇게 푸른 컬러이시고 이제 그거에 맞게 타투도 푸른 계열로 컬러 타투를 하셨잖아요. 네 머리 색깔도 정말 쨍한 와인 색깔로 예쁘게 염색을 하셨는데 쿨톤에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쿨톤 시크 메이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당연히 들어갈거구요. 베이스 제품이 저희가 두가지가 있는데 파운데이션이랑 그리고 파우더형 파운데이션을 함께 같이 쓸거에요. 그리고 볼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아 색깔있는 볼터치는 좀 지향하는 편이세요? 그러면 볼터치 대신해서 예쁜 반짝이가 들어가있는 하이라이터를 볼터치 대신 쓰는건 어떠세요? 네 그러면 하이라이터를 볼터치 대신 쓰는걸로 하고 아이섀도우 색상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보시면 이쪽이 살짝 웜톤이고 이쪽은 거의 제일 쿨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동자 색깔과 비슷하게 네 그러면 이런 블루나 퍼플 계열 위주로 많이 써볼게요. 입술색이 굉장히 붉은 편이신데 혹시 오늘 립스틱 바르고 오셨나요? 어 아닌데 이렇게 밝았구나. 너무 부러워요. 오늘 립도 당연히 들어갈거고 고객님 기존 입술색이 붉으신 편이어서 립스틱을 과하게 바르진 않을거구요. 그 대신에 립글로즈를 조금 더 많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진행하기 전에 패드로 전체적인 유분기를 한번 잡고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건 여기 뒤에다 살짝 두고 메이크업 시작 전에 머리 흘러내리지않게 헤어밴드 한번 씌워드릴게요. 불편한 곳은 따로 없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히 눈상태로 메이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피부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한번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킨패드로 피부에 있는 유분기를 닦아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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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패드로 피부는 씁쑬쑈 숙쌍 이마부터 볼도 숙쌍 고도 슥슥슥 우선적으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피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오늘 피부 표현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계셔서 오늘 메이크업 하시면 훨씬 더 예뻐지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다음으로 파운데이션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샵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부 톤에 따라서 파운데이션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고객님 피부랑 비교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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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색상이 고객님 피부톤과 가장 잘 맞는것같아요. 입구를 파운데이션 색상과 동일하게 매치시켜주고 펌핑을 하면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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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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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초고초고초고... 초고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모두 마무리를 했고 이제 매트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파우더형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한 번 더 얹어줄거예요. 이 제품이 바로 파우더형 파운데이션 인데요. 이렇게 열면 두가지 각기 다른 색상의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 색상을 같이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컨투어링을 해주기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블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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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감이 굉장히 예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쿨톤 고객님들에게 진짜 잘 맞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쓰시면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브러쉬로 하이라이터를 칠해줄게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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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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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하게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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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표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걸로 하고 이제 아이쉐도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이 두가지 색을 블렌딩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아이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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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속눈썹을 보니까 이미 연장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뷰러로 속눈썹 한 번 짚어드리기만 할게요. 따로 마스카라는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이렇게 손썹을 꼼꼼히 짚어줄게요. 꼼꼼히 손눈썹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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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속눈썹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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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주고 아래쪽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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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립스틱은 살짝만 바르고 그 위에 립글로즈를 한 번 얹어줄 거예요. 자, 입을 음 하고 이렇게 빗어 지워보세요. 바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파, 음파 해주세요. 한번 더 바를게요. 자 다시 한번 음파, 음파, 음파 네 잘하셨어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오늘 바로 일정 있으신거면 저희 샵에서 머리도 살짝 만져드릴 수 있거든요. 머리도 살짝 해드릴까요? 네 그럼 잠시 뒤돌아주시겠어요? 아 그냥 이렇게 묶고 오셨구나. 그럼 제가 머리를 한번 빗으로 쭉 빗어드린 다음에 예쁘게 빗으로 장식해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 살짝 시크하고 입하게 해드렸으니까 일단 제가 머리카락도 살짝 예쁘게 만져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핀들이 있거든요. 요거 같이 사용해드릴까요? 아 이거 같이 사용해드려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한번 꼽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머리 포인트로 요새 유행하는 입하고 귀여운 핀들로 마무리해보았는데 어떠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고객님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머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샵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신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하고 어디가세요? 데이트하러 가세요. 너무 부럽다. 오늘 예쁘게 메이크업도 받으시고 헤어도 예쁘게 하셨으니까 데이트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놀러와주세요. 그럼 안녕